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다 휴장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흐를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다우 지수 나스닥 S&P500 이렇게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07% 하락. 나스닥이 마이너스 1.31% 하락. S&P500이 마이너스 1.07%. 이렇게 미국 증시가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 이 차트를 보면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500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수가 전체가 지금 차트가 이렇게 하락 추세 이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면 2일 날이죠. 금요일 날. 2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이곳이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골디락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디락스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축소시키는 또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8월 달에 일자리 수가 줄기는 줄었어요. 7월보다도 31만 5천 개 이렇게 여기에서 늘어났는데 일자리 수가 7월 달에는 52만 6천 개였어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이 이게 8월 달에 31만 한 8천 개 정도가 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예상하고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업률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3.5%까지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8월 달에는 실업률이 늘어났어요. 3.7%로 그러니까 0.2%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수치들이 오히려 연준에서는 반기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시간당 임금 이 임금도 역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러한 상황이에요.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임금이 상승되고 임금이 상승되면 다시 물가가 상승되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 실업률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금이 여기에서 인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금리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 주 고용보고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9월이죠. 9월에 금리 인상을 0.75%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연속 3번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여기서 0.75% 이렇게 올리면 3.25% 한국의 기준금리가 2.5%예요. 그런데 이게 3.75%로 올라가는 이러한 한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에서 일단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 국채금리는 그래도 조금 좀 떨어졌어요. 보니까 3.199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전날이 3.264에서 조금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이 상당히 0.31% 하락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끌고 왔어요.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1.37% 하락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죠. MS 이런 경우에는 1.67% 그리고 테슬라 다 내렸어요. 넷플릭스도 내리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 주는 낙폭이 좀 쎘어요. 엔비디아하고 AMD. 자 엔비디아하고 AMD는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2.09% 하락. 그 다음에 AMD. AMD는 CPU를 만드는 회사죠. 2.54% 여러분들이 CPU하고 GPU 차이가 뭐냐. AMD하고 인텔은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를 만드는 거고 엔비디아는 GPU, GPU라는 거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비디오 카드 거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의 엔비디아하고 AMD가 AI 관련 반도체를 수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AMD하고 엔비디아가 유달리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국제 유가를 한번 보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0.3%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86불 87전. 그래도 90불대로 올라가지 않고 80불대 이렇게 머물러는 게 다행이죠. 그리고 브랜트류도 마찬가지로 0.71% 하락. 93불 02센트를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90불 때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게요? 바로 중국이 지금 스찬성, 청두를 봉쇄 조치를 해버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특히 이게 청두가 봉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90불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때 지금 상당히 5.53%, 2.28%, 3.28% 이렇게 내려오면서 86분 61전을 기록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도 한번 보자고 유럽 증시로 오히려 전체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독일이 지금 2.54%, 3.33%, 유로스타가 52, 2.54%, 프랑스가 2.27%, 영국도 상승, 스위스, 네덜란드 전체가 유럽 증시는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전체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이 바로 고용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거의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은 아마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죠. 우리 증시를 그러면 이번 주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얘기해서 예측하면서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좀 약세를 보였어요. 다우지,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 한 주 동안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셌죠.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하락한 것이 거의 2.89%, 지난 한 주 동안에 2.89%는 하락을 했어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2.06% 하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반적인 약세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지켜서 다행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포인트가 무너져버렸죠.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주에 보면 일단 우리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보니까 일단 0.26%는 낙폭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란 상황이죠. 달러 강세죠. 이게 환율이 지금 1,36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원 70전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지금 환율 전문가들은 한 1,400원까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지금 환율이 7원 70점 계속 올라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2일이죠. 0.26%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었어요. 이게 상승을 하다가 일단 미국의 8월 고용지표 이거가 발표될 것을 여기에서 경계심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위안화 절하고시 이런 것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36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 정신은 이렇게 1,400대는 일단 유지를 했지만 초반 이렇게 와서 턱걸이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번 주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 말이에요. 지금 당장 월요일이죠. 지금 5일. 5일 날이 이 날이 노동절이에요. 미국에서. 미국의 노동절이고 노동절 그리고 휴장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가 계속된다고요. 이번 주. 이번 주 아주 그냥 이렇게 다음 월요일까지죠. 대체 휴일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또 발표가 돼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또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의 빌미는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 가는 것은 거의 100%. 지금 시장은 거의 0.75%로 갈 거다. 이렇게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마 이렇게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도 조금 높아지면 아마 이거에 쐐기를 박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의 노동절에다가 거기에다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다가 추석 연휴에다가 이번 주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장이 4월의 일이죠. 지금 5, 6, 7, 8. 다음 주도 4일 이렇게 장만. 장이 4일밖에 열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장이 아마 이게서 보합. 우리가 행보. 행보의 장세죠. 행보. 행보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장세 이게 항상 말이에요. 추석을 앞두고서는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일단은 장 자체가 약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장이 6월에 하락을 했다가 7월, 8월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어마켓 랠리. 이것이 뭐냐. 이게 베어마켓. 그러면 약세장이에요. 랠리. 약세장 속에서 상승세. 이것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아마 지금은 조정장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장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발표될 것이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또 베이지북에서 보면 말이에요. 연준에서 관할 구역이 12개예요. 그런데 12개 중에서 5개 지역이 리세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개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날지. 이것이 조금 관건이고 또 주목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면 조금 아마 2400포인트가 일단은 무너질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이것이 1362원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거가 더 올라가서 1370원이라든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된다면 지수는 2400포인트 무너지면서 여기에서 뭐 그렇다고 전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시장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추석 전일에서 좀 강세가 이루어져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추석을 좀 세웠으면 그런 마음이지만은 아니다 했을 때는 역시 뭐예요? 대응의 전략으로 가신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든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든 연기금 특히 다들 지금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코로나 여기에서 팬데믹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3300까지 왔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3000 이상에서 매수해가지고 이것이 뭐 4000을 가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래서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출연한 유튜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1월달 그리고 또 6월달에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2200포인트 여기 하단 후반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2300포인트가 무너져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마이너스 30% 이상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기관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다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장이 안 좋을 때 멍다 하지 말고 이 멍다 하고 있다가는 장이 좋았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이 전략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매매 방법 이런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기다린다. 시간을 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먼저 구독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면 여기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일단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카페를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또 PC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프로그램이 이게서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그리고 또 검색기 이 두 종목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료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월 몇십만 원의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카페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카페를 무조건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카페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여기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주식투자의 입문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가는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 끝자락에 벼랑 끝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탓 때문에 다들 고생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는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그리고 매매 전략 이런 거를 잘 보고 따라하면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여기에 매매 프로그램은 여기서 다운받고 검색기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게 뭐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 프로그램은 여기. 그 다음에 검색기는 여기.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자 먼저 검색기를 한번 보자고요. 검색기가 이렇게 보면은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는데 PC 버전은 지금 뭐 다운받아서 즉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 버전은 이거가 이제 개발이 다 끝났는데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용 검색기. 여기에서 뭐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있으니까 한번 쭉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매매 프로그램. 이거 다운받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용이 있고 PC용이 있어요. 스마트폰용은 이거 여기서 다운받고 PC용은 여기서 다운받았어요. 둘 다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설명서 영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설명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그 설명이 있는데 이거를 한 다섯 번 정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그 숙지가 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한 다섯 번 정도 보면은 어느 정도 아마 숙달이 될 거예요. 사용설명서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면은 월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보자들이 어려운 게 첫 번째가 종목 선정이에요. 이 종목 선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보자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매수매도 시점. 자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 이것도 몰라요. 이런데 이 프로그램이 다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알려줍니까?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실행 이러면은 자동으로 분할로 매수가 돼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있잖아요.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 이러면은 분할로 매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클릭을 함으로써 그냥 수익을 한 200에서 300 정도 낼 수 있다. 초보자들이. 이게 쉽잖아요. 그냥 그렇죠? 알려주는 대로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5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그렇죠? 빅데이터 프로그램. 거기에다가 또 제가 가르쳐드리는 매매 기법.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매매하니까 500 정도가 수익이 났는데 여기에다가 검색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 검색기까지 또 추가를 하면은 아마 수익 낼 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하시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검색기는 이래요. 검색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PC 버전이에요. 이렇게 종목을 쫙 알려줘요. 그런데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알려주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주는 걸 한번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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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은 재무상태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차트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분할. 분할 가격도 또 알려져요. 그리고 분할 가격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뭐가 나와요? 바로 알림으로 또 알려집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사고 파는지 그것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매매도 여기에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PC에서도 이렇게 PC 버전으로 또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PC에서 참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검색된 종목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직접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장중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기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무료. 여러분들한테 뭐 공짜로 해드립니다. 무료 리딩.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 유료 리딩을 하는 데 가면은 월 얼마를 내야 되느냐.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것도 33만 원이에요. 제가 그 한국경제TV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할 때 말이에요. 월 88만 원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공짜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 공짜로 듣는 대신에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게 공부하면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무료 리딩을 들으면은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월 천만 원 이상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종목이나 하나 받아 그리고 올라갈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고기 잡는 법.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죠. 이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이 종목을 고를 줄 알고 그 종목을 스스로 실전 매매함으로써 수익을 꾸준히 월 수익을 내면서 죽을 때까지 마우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종목이나 받았다가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공부 꼭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상을 보다 보면 여기에 광고 나와요. 광고. 이 광고 꼭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모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20번 정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총 5%만이 수익이 납니다. 나머지 95%는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이 돼요. 결국은 손실을 보다가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자기가 손실이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이 95%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95%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종목이나 어떻게 하나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도박.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5%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종목도 찾고 실전 매매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해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걸 이걸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당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서 두면 여러분들이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재무제표를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 계속 유튜브 영상에 메일 올려드리니까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눈에 띕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1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6억이에요. 1년 만에 488%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와서 유적에 유튜브 영상 잘 보고 그리고 또 생방송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추세 매매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면 월 한 달에 수익 낼 수 있는 게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저평가주에 여기에서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추세 종목 추세 매매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꼭 외워두세요. 주식 투자의 4대 원칙. 종목 개수를 줄여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0개 100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손실해요. 주식 투자로 성공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또 세 종목 자기가 공부 딱 해가지고 세 종목을 압축해서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이 세 종목 샀는데 2,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수익이 2,200만 원. 2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한 거고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주식을 살 때는 항상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하락하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눌러줘서 눌림목에 사세요. 이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그다음에 엠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지표를 활용을 잘해가지고 일단 저점을 잘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저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왜? 주가가 더 내려올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이렇게.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손절. 손절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원칙을 꼭 지켜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거를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의 음원. 음원이 여기 있어요. 카페. 이 카페 가면은 말이에요.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세요. 음원이 있어요.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람소리, 벨소리 해놓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첫 걸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목 공부예요. 자기가 실전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종목, 이렇게 실전 매매하는 종목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먼저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21선 우상향. 자,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고를 때, 종목 고를 때 1.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내려오는 종목은 사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낙폭 과대, 과매도 구간에서 매매해가지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세 종목으로 사는 거는 절대 1. 이게 해서 21, 2평선이 우상향하고 두 번째 눌림목. 올라가다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이 있어요. 눌림목. 눌림목의 기준은 여기에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보면 과매도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여기에서 샀으면 뭐 이만큼 수익을 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살 기회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게 좀 어정쩡합니다. 그렇지만 또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도 주가가 상승하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량이 조금 좀 줄어든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짐으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고 여기서 또 손절할 생각하고 모아가면은 이것도 하나의 매매 기법이에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뼈대. 뼈대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매매 기법.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이게 눌림목이에요. 여기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21선이 우상향하고 두 번째. 두 번의 분할 매수.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상승하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안 되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방법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85%의 확률이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수익 낼 확률이 85%.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익히세요. 그러면 매매 기법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죠. 이 두 가지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뭐 현대건설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PBR하고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여기 말이에요.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 3 이하면 저평가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여기 0.7이가 굉장히 저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PER PER. Price Earnings. 주가 이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10 이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12.5 조금 좀 뭐 퍼가 좀 높기는 높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여기서 오면은 적당선에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매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가지고 한번 또 봅시다. 자 이 현대건설의 매출 여기에 보면은 17조 2천억이에요. 16조 9천억 18조 20조. 그러니까 조금 줄었다가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8500억 5400억 7300억 7900억 이렇고.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가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뭐 3.99%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설회사 3.99.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자본 수익률. ROE. Return on Equity. 7.17% 그냥 준수하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0.65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4만 5천 0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BPS.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가치 6만 8천 6만 8천 8백 31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0.65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OP, Price, Earnings,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주가가 4만 5천 0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4,771. 4,771 나눠주니까 9.44가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도 다 봤어요. 그러면 실전 매매,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해야죠.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종목이나 하나, 이 종목 사세요 사가지고 기다리고 앉았어요. 뭐 기린도 아니고 목이 빠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자기가 직접 고르고 직접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내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전략을 짜야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 번에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매수는. 1차 매수 40%, 4,32, 1200만 원. 2차 매수 30%, 3,3은구 900만 원. 3차 매수 30%, 3,3은구 900만 원. 이렇게 나눠놔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 이렇게 1차 매수. 1차 매수 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 딱 올라가면 절반 매도. 다음에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딱 내고 나왔어요. 수익을 딱 내고 나왔는데 여기서 900이 있고 이렇게 900이 있어요. 이거 다 샀으면 수익이 컸을 텐데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냥 원샷, 원킬 한 번에 다 사요. 올라가면 수익이 크겠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서 손절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는 백전, 백패예요. 아셨죠? 고수들은 말이에요. 수익을 많이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지 않는 거. 잃지 않고 매매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수익이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고 하면 나는 잃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위 말해서 공격적인보다도 방어적인 매수를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은 방금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1차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 매수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게 여기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심칠기삼, 심리가 치료기술이 삽니다. 소위 말해서 심리가 안정되면 여기에서 돈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매매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샥 우리가 3, 3번 하는 동안에 올라가요. 그 확률이 85%라고 그랬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 두 가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올라가서 다행인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마이너스 5%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 이거 정확하게 아세요, 손절. 손절이 안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버텼다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오면 손실이 커져서 손절도 안 돼요. 이게 손절 딱 하고 나오세요. 이게 항상 전쟁에서도 뭐가 있어요. 작전상 후퇴가 있잖아요. 항상 후퇴는 작전상 후퇴에요. 뭐 그냥 무작정 후퇴가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이거 명심하세요. 자, 다음에 또 종목이 세아재강지주. 이 종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세아재강지주.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첫째 21선 우상향. 그렇죠?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서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 보니까 과매도 구간이 없어요. 없어서 안 살 수 있어요, 여기에. 그렇지만 또 21, 2평선이 닿을 때 사는 그런 매매 기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과매도 구간이 딱 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가지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노동절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추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에다, 휴장에다가 연휴에다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수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